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3천 개 이상 정도의 업동면을 3258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그런 선거 데이터죠. 그걸 분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어떤 범죄를 해왔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는 한치의 과장이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선거관립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치의 그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선관위 범죄를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것을 특정 후보한테서는 빼앗고 다른 후보한테는 더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를 인지하고 변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그 차이값이 크면 어김없이 선관위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학은 대수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총투표자로 구성되는 모집단으로부터 4박 5일 격차를 두고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추출해 내게 되면은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5차 범위 내 0에서 3% 내 아주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는 그동안 특정 정당과 야합해서 선거 전에 각 선거구마다 얼마나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규칙 이른바 조작값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훔쳐서 훔친 만큼을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들한테 더해주는 그런 전산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그런 조작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뺏겼습니다. 기준이 사전투표자 수의 12.5%를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도독질을 해서 그것을 전산적으로 여러분들 더불 민주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25%만큼을 조작하는 그런 만행을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슴치 않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그들 스스로가 제조 생산한 위조된 후보별 득표수 때문에 다 발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원시 성사구에서 2019년 노회찬 후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됐던 4.3 보궐선거와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에서의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2019년 4.3 보궐선거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20장을 훔쳐가지고 정의당에게 전부 다 더해줬기 때문에 정의당은 항상 사전 차이값이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런 평균값 차이값이 플러스 7.7 마이너스 6.3이라는 것처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전산조작을 담당한 자들이 미래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조작값 25%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확보된 장무를 도독질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60% 더불어민주당 40% 정의당 60%로 배분해 주는 그러니까 도독질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조작범들이 6대4로 배분해 주는 그 선거가 4.15 총선이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에서 위조투표지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전산조작의 방법은 바로 전국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중앙에 전송이 되게 되면 그 보조 디비에 집계가 된 그 선거 데이터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메인 디비에 옮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여러분들 3천개가 넘는 그런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이것을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한 분이 헌신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한 분이 헌신적으로 작업을 해서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3,258개의 읍면동 단위에 가장 여러분들 바닥 자료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그리고 선거구 그리고 읍면동 2020년 4.15 총선 만들어주신 분이 공병호 tv를 위해서 총선 개표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부정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차이짒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옵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국의 차이짒 사전특표 득표율 당일 득표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모든 곳을 한눈에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짒도 사전 빼기 당일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전에 속하는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도 구할 수가 있고 거소, 선상 그다음에 우편 투표 빼기 당일 투표도 볼 수 있고 이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짒은 위로는 플러스 값 밑으로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른 것은 더불음주당, 여기서 여러분들 붉은 것은 모두 마이너스 값은 국민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작업을 클릭만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부분만 떼내가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불당은 항상 차이짒이 플러스 10% 내외 그러니까 9.79%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30%입니다. 조작을 가장 많이 한 데가 서울 종로구 마이너스 15.04%입니다. 조작을 여러분들 가장 여기에서 많이 한 데가 충남 당진군 조작을 가장 적게 한 데가 전북 궁산입니다. 0.06%니까 거의 조작을 안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선거구별 당일 투표 득표율 빼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인천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경기는 선거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인천을 한 번 보시게 되면 인천에서는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에는 거소선상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인천의 제외국민투표를 얼마나 이런 도덕질을 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선택을 제외국민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차이값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위에 나온 것은 선거구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는 무진장 도덕질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대치는 평균치가 25.68%입니다. 최대치는 38.82%입니다. 이게 38.82%라는 것은 뭘 한 거 아니고 얼추 여러분들 얼마를 도덕질한 겁니까 70에서 80% 정도 제외국민투표자 수의 70에서 80%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천광역시는 선거구가 13개입니다. 13개니까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온다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처리한 것만큼을 훔쳐 가지고 플러스 처리를 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동안 더문더문 이렇게 발표는 됐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다 볼 수 있게 간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맨 위에 미추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후보가 당선됐는데 표를 얼마나 훔쳤는가 하니까 제외국민투표에서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38.82%입니다. 이 남영희 후보죠. 선거 무효소송 제기했다가 그냥 지도부에서 그냥 발각하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들 이 38.82%나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하게 되면 이 제외국민투표 인천광역시 이번에 이제 초기 버전에 비해서 선거구 라벨까지 다 붙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다가 뭐 그냥 3구 대통령 선거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면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조 투표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조 투표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도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국 차익값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정작업에서는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지역별로 또 다 색깔을 이런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전국은 전국인데 이 색깔을 다 넣었습니다. 서울은 검정색, 부산은 짙은 푸른색, 대구는 옅은 푸른색, 인천은 노란색 이렇게 여러분 다 보시니까 너무 멋있죠. 유독 차익값이 적은 데가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만 차익값이 적은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곳은 일부 지역만 조작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값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면동 자료를 다 여러분들 분석해가 된 겁니다. 이게 은면동이 3,485개 전국의 은면동 250, 여러분 250 몇 개입니까? 250 세 개 선거구에 3,485개 은면동 자료를 다 분석해 가지고 은면동 자료를 다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쫙 그려준 겁니다. 전북 전남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가 뭡니까? 더블당은 다 플러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확대해 보게 되면 윗부분만 떼내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색상을 다 넣어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끔 이게 이제 버전 2.0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특히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차익값이 아주 적은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좌우대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앞부분만 여러분 더 크게 보시기 위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다 여러분들 클릭만 하게 되면 대전광역시에서 전산 조작을 몇 프로 했는지 울산광역시에서 몇 프로 했는지 세종시에서 몇 프로 했는지 그리고 동 단위로 얼마나 훔쳤는지까지 다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전산 조작을 했고 전산 조작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선거구의 20%를 조작하게 되면 모든 동 단위에 음 단위에서 면 단위에서 다 20%를 훔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3,485개 읍면동을 이렇게 전수분석에서 나타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그 다음 여러분 또 더 재미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게 이제 차이값이라는 것이 이게 조작을 나타내는 굉장히 큰 정보인데 이게 정렬 정보를 주면은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왼쪽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이 수치가 소팅이 돼가 쫙 순서대로 뭡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야에 계시는 케이님이 제공한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종로구의 25%를 조작했다 이렇게 찾아냈는데 이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종로구의 사직동에서는 얼마 삼청동에서는 얼마 청원효장은 얼마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범죄집단이란 것을 한 번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자료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크기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전국의 선거구 가운데 이거는 서구월 이거는 선관이 다르네 이거 낮다움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보시게 되면은 전국의 253개 선거구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 조작을 많이 한 데가 어딘가 하니까 경남 창원 진해구 더블당 플러스 19.87 국힘당 마이너스 21.5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일반적으로 전남에서는 조작을 안 했다고 알려지지만 여수와 그다음에 몇 군데는 전라남도 강주광역시에도 조작을 했는데 여수갑이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플러스 10.61. 여기는 국힘후보가 여러분들 여기서 무소속 함께 표를 훔쳤네요.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호남권에서는 조작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호남권에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전부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쿡 찍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목포 같으면 박지원 씨를 낙선시켜야 된 박지원 표를 훔친 겁니다. 정동영 씨를 낙선시켜야 된 정동영 씨를 표를 훔친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의 조작이 심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여수갑에서는 국민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누구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낙선시켜야 될 무소속 표를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16.49% 플러스 16.01%입니다. 그러니까 여수갑에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 32에 33%든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0에 33%를 여수갑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데 국민의 힘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제3의 후보한테 표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밀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에서 한층 더 선거 조작범들이 조작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조작을 한 데가 창원지네 여수갑 그다음 마포갑 정청래가 나왔을 겁니다. 노웅래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 더블당이 플러스 14.90 국힘당이 마이너스 17.20 이렇게 조작을 했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강남병원 유경준 후보가 출마했는데 여기는 조작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강남이니까 국힘당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다 해 가지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야에 계시는 h님께서 본인이 갈고 닦은 그런 프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서 공병호 tv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걸 잘라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프로그램 가동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비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범죄집단들은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과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가지고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감, 증가와 감소시켜서 득표수를 조작해왔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온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 선관위가 이미 발표해버린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인쇄소에서 같은 수만큼 이런 표를 찍어 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들은 다 소각 파쇄해버리고 그래서 4.15 총선 이후에 그렇게 불이 많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폐기시설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을 그래서 지금 국힘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반드시 찍도록 해라 이렇게 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지향할 겁니다. 왜그러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선관위가 더 이상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 왜그러면 아직도 통합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아홉 분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 4월 10일 총선 결과하고 비교가 돼 가지고 그게 다 들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여러분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 특별위원회 의원 여섯 분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다 이렇게 다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분들에게 제발 이번에 국민의힘이 후퇴하지 말고 위조투표지 제조를 하는 데 사용되는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막아주십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남기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제야 h님이 만들어준 그런 걸 가지고 전국에 3천 몇 개입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격적 분석 결과입니다. 3천 4백 8십 5개의 읍면동에 대한 4.15 총선 전수 분석입니다. 전수 분석입니다. 이렇게 제야 전문가 제야 케이님 제야 h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진실이 조금씩 더 밝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3천 4백 8십 5개 읍면동이란 것은 어마어마히 이런 방대한 자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공 박사님 전국의 3천 4백 8십 5개 읍면동에 당일 투표 대비 관내 사전 투표의 차이값 전수 분석한 베타 공인 뉴버전 을 보내드립니다. 전국적인 읍면동 차원의 조직적인 차이값 조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입니다. 새 버전 프로그램을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253개 선거구 3천 4백 8십 5개 읍면동 또 읍면동 산하의 투표소가 있는 겁니다. 그 투표소가 1만 4천 3백 30개 투표소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기본 단위는 3천 4백 8십 5개 읍면동이 기본 단위입니다. 그 1만 4천 3백 30개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3천 4백 8십 5개 읍면동이 그야말로 기본 단위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분석한 전수조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4월 10일 날 조작을 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바로 뭡니까 선거구별로 몇 퍼센트를 조작할 건지를 본인들이 결정할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 를 뻥튀기 하겠죠. 자료를 보니까 한 달 전에 결정되네요. 2020년 4.15 총선에는 사전투표일이 4월 10일인데 4월 10일에서 여러분들 한 달 전도 전인 4월 3일 날 선거인 명부와 확정이 되네요. 선거인 명부와 확정이 되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뻥튀기 해 가지고 거기서 몇백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아마 조작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경우는 이게 3485개 읍면동 분석에서 가장 손쉽게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면 선거구 수가 좀 작은 지역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는 6개 선거구 울산동구 울산남구 울주군 울산북구 6개 선거구에 속하는 56개 읍면동에서 조작한 것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공직선거 를 담당하는 선거관리비원회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전모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울산 울산을 선택한 겁니다. 울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선관위가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딱 누르시기에는 울산 선거구에는 모두 6개입니다. 중구 남구 갑 얼 동구 북구 울주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울산 그러면 아마 울산 남구 얼이 보수색제가 강한 김기현 후보의 아마 지역구일 겁니다. 울산 남구가 이 울산 남구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 단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구만 많이 봤는데 동 단위에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달동 삼산동 장성포동 대현동 수암동 서남동에서 훔치는 것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차익값이 항상 더블당한 플러스 그러니까 울산에서 가장 보수색제가 강한 울산 남구 얼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울산 남구 얼에서 또 다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 득표 득표율을 6개 동에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훔친 것만큼을 더해 줬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됩니다. 좌우대칭이 그리고 여러분들 표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얼의 달동 민주당 플러스 9.6 국힘당 마이너스 9.8 상산동 플러스 12.1 더블당 국힘당 마이너스 11.7 장생포동 더블당 플러스 11.7 국힘당 마이너스 11.0 대현동 더블당 플러스 12.7 국힘당 마이너스 12.3 어마어마해 큰 여러분들 차익값이 나왔고 국힘당과 더블당의 차익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도독질한 것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월에서 가장 많이 훔친 데가 울산 남구월 대현동 그러면 여기 플러스 12.7이 울산 남구월 대현동 울산 남구월 대현동 마이너스 12.33 이라는 이야기는 대략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울산 남구월의 사전투표자 수의 24에서 25%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를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할 때에 사무총장이 조해주고 이 짓을 할 때 선관위원장이 50억 클럽으로 유명한 권순일인 겁니다. 이 조작에 여러분들 기획자는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민주연구원의 양정철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전략기획위원장 이건영입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이해찬이고 당시에 원내대표가 이인영이고 사무총장이 윤호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jih님이 제공하시는 이 차익값 그래프하고 이런 차익값 분석은 그 의미가 전국에 3천 개 이상의 읍면동을 다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릭만 하게 되면 경상남도 무선선거구 무선동에서 얼마만큼 표를 도독질했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유념하고 넘어가셔야 될 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동네가 얼마만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지 울산 남구 나가 여러분 울산 남구 나가 얼마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지를 한번 보시려면 여기에 여러분들 평균값이 당일투표 득표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투표가 당일투표입니다. 국힘당이 62.38% 더불당이 36.16%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동네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나의 구의회의 기초의원을 15% 조작값 15%를 중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런 일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 남구는 어떤 경우라도 더불당이 당선될 수 없을 만큼 보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62대 36인 겁니다. 국힘이 62대를 차지하는 그런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눈이 시퍼렇게 여러분 살아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6대 62가 나왔는데 여러분 사전투표는 몇 대 몇이 나왔습니까? 47대 51이 나온 겁니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비슷하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울산남구월인데 하나 더 보시죠. 울산남구도 갑이 있으니까 울산남구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울산남구갑입니다. 울산남구갑을 보시게 되면 울산은 울산남구갑도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동네입니다. 울산남구가 보수적이네요. 더블당 당일투표 38% 국힘당 58%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하다가도 더블당이 당선될 수가 없는 데입니다. A 보시게 되면 신정 1동 이게 신정동 맞죠? 신정 1동 신정 2동 신정 3동 4동 5동 3호동 무거동 옥동 다 뭡니까 훔친 것만큼 대해준 겁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차익값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더블당 11.6 국힘당 마이너스 11.1 신정 1동 신정 2동 더블당 11.6 국힘당 마이너스 11.3 신정 3동 더블당 12.9 국힘당 마이너스 12.2 훔친 것만큼 대했기 때문에 아주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유사한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동단위별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단위별로. 여러분들 내친김에 하나만 더 보시죠. 야당 좀 친야당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북굴 겁니다. 민주노총 영향력이 큰 울산 북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도 여러분들 울산 북구도 보면 여기는 아주 막상막하네요.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블당이 42.46% 국힘당이 45.20%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54% 국힘당이 3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당일 투표가 완전히 다른 사전투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당 플러스 9.0 국힘당 마이너스 9.2 더블당 플러스 11.2 마이너스 11.7 이런 그래프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읍면동 단위에 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의 최소 단위를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의 6개 선거구에 60 여러분들 몇 개입니까? 56개 읍면동의 선거결과를 여러분들 보시고 6개 전체를 한번 보시죠. 이걸 전체 다 보시게 되면 단 한 곳도 여러분들 국힘당이 사전투표의 플러스 값을 기록한 적이 없는 겁니다. 더블당은 플러스 11.26% 국힘은 마이너스 11.47% 쉽게 이야기하면 풀이하게 되면 울산광역시의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2에서 23%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든 것이 바로 4.15 총선이고 여기에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주범은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도 쑤셔놨는데 위조 투표지 쑤셔놨과 똑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투표하면 까보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니까 투표하면 까보자고 하면 그때 뭐죠 지역선관위가 이미 발표된 후보별 특별수에 맞춰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해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제가 한 1, 2분 정도만 손을 좀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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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함께 보시는 것은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이 제야에 계시는 그 h님이 전국의 4.15 총선 당시에 선관위가 발표하는 가장 기본단위 3,485개 읍면동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 소개하게 되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테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거구가 단출한 지역만 뽑아서 일단 소개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선거 범죄가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 결과를 모두 다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다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울산광역시 이어 가지고 대전광역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작업 조작작업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 왔는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부터 7개 선거구 79개 읍면동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여기 대전을 딱 누르고 그러면 대전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대전 대전입니다 대전 7개 선거구에 읍면동을 다 이렇게 79개 읍면동이 수평축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직축은 차익값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예술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서 빼가지고 국힘당에서 빼앗아가지고 더블당에 더해 줬기 때문에 단 한 곳에서도 더블당은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블당은 단 한 곳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표를 공짜로 훔쳤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대전광역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10%는 훔치고 그 훔친 만큼 더해 줬기 때문에 그게 평균값이 나오는 겁니다 평균 마이너스 9.84% 플러스 10.5% 대략 한 20% 훔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훔친 데는 대전 서구월 둔산 1동 21.14 마이너스 20.8이니까 21 정도를 받게 되면 대전 서구월 둔산 1동의 사전투표자 수의 40% 정도를 훔친 겁니다 40에서 42%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전 7개 선거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황운하 2018년 울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 하명 울산시장선거 개입회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황운하 울산중구 여러분들 당선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부정선거래가 당선이 된 거죠 여기에 대전중구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중구를 여러분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대전중구에서 당일투표는 국민의힘이 52.86% 더블당이 45.44%입니다 황운하 후보가 당선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더블당이 45.44% 국힘이 52.86%이기 때문에 그러나 황운하 씨가 당선이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는 얼마가 나왔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이 황운하가 55.6일 때 다른 후보가 43.38입니다 이거는 뭐 당일투표하고 너무나 다르게 나온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전중구에는 모두 17개의 동이 있습니다 17개의 동 전부에 대해서 각 동마다 훔친 것만큼 더해준 겁니다 훔친 것은 마이너 처리하고 그 다음 더해준 것은 풀러 처리해가지고 좌우 대칭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기계적인 아름다움이 그대로 표현된 겁니다 이 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뭐 외부 해킹이 아닙니다 외부 해킹의 왜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내부자가 조작을 한 겁니다 국정원 감사는 선관이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외부 해킹이 일어날 수가 있다면 사전투표자서도 조작이 가능하고 선거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얼마든지 사전투표지를 다 찍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외부 해킹이 일어나면 그게 아니고 그냥 내부자가 안에서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 방송이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집단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빠빠단 신권다발 투표제 같은 경우는 형상복원 투표용지를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구겨서 넣더라도 서서히 바짝 이렇게 복원이 된다 원래 상태를 보고 있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겠지만 숫자를 조작한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선관위책이 지금 뼈아픈 것은 덕표수 조작을 한 것이 다 빨갛이 된 겁니다 덕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순일 조혜주 김세한 박찬진 이런 사람들은 법정에 서 가지고 단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당 내부에도 부정선거를 기획했던 자들도 다 발굴 색출해 가지고 여러분들 처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선거구 단위가 아니고 읍면동 단위에서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조작값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에 은행선화동 플러스 11.2 마이너스 10.6 목동 플러스 13.6 마이너스 12.8 중촌동 플러스 8.8 마이너스 8.4 좌우가 크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모든 표를 다 만들어 온 거죠 여기서 여러분 또 아마 박범계 의원이 대덕구일 겁니다 대덕구 대덕구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박범계 의원이지 않겠는데 대덕구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일치하는 겁니다 오정동 대화동 회덕동 여러분 여기에서 국힘이 50%를 받고 더블당이 당일투표에 45%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힘이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대전에서 전부 다 졌거든요 당일투표에서 국힘이 50%를 받고 더블당이 45%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에서 더블당이 54%를 받고 국힘이 41%를 받은 걸로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그냥 뭐죠 그냥 공상당 국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북조선은 그냥 내놓고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남조선은 선거하는 것처럼 폼만 잡고 뭡니까 자기들이 다 결정해 가지고 다 발표해 버린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캡처해 그러면 조갑지 함께 보여주시고요 조갑지 한번 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의 대전대덕구를 보지만 모든 선거를 이런 식으로 다 도덕질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쓰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난리법석을 지는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런 국힘당에 입당한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유성구월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구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구월은 모두 6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좌우대칭에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평균이 더불당이 플러스 13.07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 국힘이 마이너스 12.66%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마이너스 13 플러스 13입니다 26%를 조작한 겁니다 유성구월의 사전투표자 수의 26%를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를 치른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분석은 선관위가 발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인 전국의 3485개의 읍면동 단위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누구든지 그냥 검시해 볼 수 있게끔 조작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저야 H님이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개판인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은 도둑놈들이다 너희들은 사기꾼들이다 너희들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꼼짝 할 수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소고발하고 했으면 뭡니까 쌩 야단을 지었을 건데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뭐죠 부정선거한 것이 그냥 다 드러났으니까 정말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참 기가 찬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 대단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너무 또 숫자를 많이 보면 조금 힘드니까 이제 또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인쇄도장권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드렸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도장을 계속 사용하겠다 이 전후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11월 2일 날 공정선거제도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역시의 3선 의원인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팀을 꾸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11월 2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러분들 김상훈 의원입니다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위원 명단은 제가 여러 군데 여러분들 올려놨습니다만 여기에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특별위원회의 명단은 김상훈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개국북영천청도에서 이번에 선거제도개선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이만희 사무총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정점식 경남통령고선초선의원 그다음에 김용팔 대구달성초선의원 조은희 초선의원 전복민 초선의원 그리고 유상범 의원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의원이고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마치시면 김상훈 위원장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참 국가를 살린다고 여러분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겸 격려 말씀을 김상훈 위원장만 드리지 마시고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전복민 의원의 이런 페이스북도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 번 더 이 문제가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굳히고 밀리지 않고 이것을 관철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김상훈 위원장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정말 김상훈 위원장께서 나라를 살리고 계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글이 많이 달리니까 김상훈 위원하고 보좌진들이 아마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고정 댓글을 해놓은 겁니다 12월 29일 날 일은 싫어 가지고 뒤로 많이 밀린 글인데 이거를 고정 댓글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동안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사전투표 도장 날인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전투표 도장 날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개표 절차 도입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꾸기 투표안 보관 cctv 분류기 외부 usb 침투 차단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보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 직접 도장 날인 또한 선거관리변에 지속적으로 실천을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인쇄되어 나오는 날인 방식을 투표를 인쇄도장을 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원인입니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12월 29일만 하더라도 보다시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선거관리비원회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국힘의 위원장 뿐만 아니고 위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쪽에 아마 선관위 측인 모양입니다 선관위 측이고 도덕놈들이죠 도덕놈들이 절대 뭡니까 내가 도덕질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김용판 의원 조은희 의원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경청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자리를 비우셨네요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이게 다 검사 출신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어제 방송이 도움이 됐던지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글을 남긴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남이 좀 알아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힘에 대해서 섭섭함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힘을 좀 내셔가지고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의원들 의원들 함께 방문하셔가지고 제발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승사시켜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위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위조투표지를 생산할 수 없으면 그러면 전산조작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탁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황주익님이 무너지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기선거를 방지하고 사기선거가 담당 교수대로 첫 번째 할 일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 것입니다 정미정님이 부정선거 나라의 맹운이 달려 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관리관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시행돼야 됩니다 나라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김상훈 위원장 함께 격려도 하고 부탁도 하고 업소도 하고 호소도 하고 신재상 김상훈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반드시 관철 돼야 이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손에 이 나라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선거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하는 것을 통과시키시면 의원님께서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좌파로부터 지키신 겁니다 나라를 살린 영웅이십니다 의원님 차라리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사전투표 없애고 사전투표용지에 선투표관리관 직접 도장 찍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인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꼭 목숨을 글고라도 관철시켜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장님 24년 국회의원 선거시에 꼭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도록 선관위에 요청하셔서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업소를 누구든지 볼 때 뭡니까 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강기원님이 현직 대통령보다 김상훈 위원장님이 더욱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라 살리는 길에 동참하해 주셔서 큰절 올립니다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이었던 사전선거 이 가운데 관리자의 인신은 부정선거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 관철은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압박도 느끼겠지만 보람도 느끼고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이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투표관리관 도장은 직접 개인 날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인쇄를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부정투표를 생산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에 달린 사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께서 또 동참하셔서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에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중요한 사안을 많은 분들이 참 고맙게도 김상훈 위원장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필요하게 해 주셨는데 이만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여러분들 의원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거관립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든든한 백 믿는 바는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위조투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혹 후보가 선거 결과에 만족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얼마든지 위조투표제를 채워서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전산조작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표를 맞춰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다와 같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127석을 얻었었는데 불구하고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127석이 아니고 87석을 여러분들 차지한 것으로 40석을 훔쳐가지고 그걸 더블당하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고 여러분들 뭐죠? 야바이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제야 전문가가 선거구마다 분석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조투표제를 제조할 수 없으면 선관위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폼 내고 저 친구 떨어뜨려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분들을 직접 여러분들 방문하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제가 올린 짧고 단호한 글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절규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유튜브에 아주 이른 시간에 제가 올린 짧은 글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과 뭘 우리가 해야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킵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의 앞날을 지킵시다 국민의힘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거부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보의 득표수를 증감시키는 이른바 득표수 조작입니다 두 번째 투표지 관리관 인쇄 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고 그것을 사전투표함 등에 투입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위조투표지 제조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작업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장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성등선거 2022년도 지방선거 2022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9번 일어났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실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위조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통해서 모두 밝혀진 확정적 사실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비슷한 방식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기존의 8번의 부정선거 방식과 달리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뻥튀기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3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이 실행이 됐고 유사한 방식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실행해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공정선거특위와 선관위척 사이에는 위조투표지 제도 투입의 핵심적인 투표관리관 인쇄도장 폐지 법이 정한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투구해 온 사람으로서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2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 도장 날인과 관련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힘 특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지 댓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이고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지키느냐 영원히 박탈당하냐에 달린 중대 사안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건성을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밑에다가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가 부여를 해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페이스북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짧은 글이지만 현재 한국의 선거 상황을 아주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정리정돈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 마지막 그런 부분으로 사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선관위의 나라였습니다 지난 5년은 선관위의 나라였습니다 주권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선관위의 전산조작 프로그램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땅에 실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선거관리위원은 인쇄도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특위위원과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고 힘을 더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제가 요즘에는 댓글을 다 읽습니다 전부를 그 가운데 민심이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민초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선관위가 인쇄도장을 고집하는 것을 두고 세금 내는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배운 사람들 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것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데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공직생활 중에 선거 종사원도 했고 투표관리관도 해봤습니다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선관위가 거짓말하지 말고 지난 3년 9개월 동안 선관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이분이 공직자로 계실 때 투표관리관을 해봤다 않습니까 66명이라면 찬성입니다 인표님은 국민의힘을 믿듯은 안 됩니다 그냥 믿고 손 그냥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누가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누가 대신에 찾아주겠습니까 자기가 안 찬기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국민의힘 공정선거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에게 격려 요구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발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H님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는 것을 99% 국민들이 모릅니다 아마도 알면 가만히 있을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당일 현장에 찍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찍어라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처럼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현장에 찍어라 등등의 플래카드를 전국 곳곳에 달아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페이스북으로 남겨온 메시지지만 김상훈 특위장께 간곡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 박사님이 간절하며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내일도 김상훈 폐북 배세기를 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셔야 우리나라니까 병한님은 투표지에 선거관리관 도장을 인시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투표지를 얼마든지 마구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얼마든지 투표자를 마음대로 늘려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다가 김용빈 같은 사람을 순관위에 보냈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습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야 되죠 처음부터 혈을 끌 끌 찾지 않습니까 판사를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조직을 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사를 보낼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함량 미달인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보고 저는 정말 혈을 내둘렀습니다 저렇게 감각이 없어가 어떻게 하나 손하님은 어느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발행인의 도장이 없고 인세인이 찍혔다면 어떤 혼란이 오겠습니까 사인이 찍히지 않아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 투표제의 진위를 증명하지 못하는 일은 미조수표 유통이 돼도 범인을 추적할 수 없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큰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않은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계약을 해도 자기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인시해서 사용하겠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 박사님 이야기를 많이 퍼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오늘 인천자유통일당 자유마을대회에서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 공식적으로 토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도 전산으로 하지 않는데 한국도 투표한 자리를 개표하고 집계도 전산 집계를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국힘 관련된 곳은 닥치는 대로 다 전화도 돌리고 국힘당 사람들 선거 유시에 다닐 때도 부정선거 어떻게 하겠냐 따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저 사기꾼들과 도독님들한테 절대로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이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는 표시인데 그걸 인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이들이라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왜 선관위에 쩔쩔매고 있는가 도대체 윤석열이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 분이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걸 지적했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금 좀 없습니다 완전한 방법은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급조치로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여러분들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여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매수자 매도자 중간 3인이 하는 것이 관련돼 관인 찍지 않습니까 관리인을 도장을 인시하는 놈이 어디 있노 정신나간 놈들이지 대통령이 김용빈 그런 인간을 왜 왜 임명했습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나라와 국민들이 위해 군림합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법대로 선거하라고 하는데 왠지 놈들이 국민들의 목숨을 자지우지 않은 겁니까 도대체 검사 경찰 대통령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세금을 내주니까 와 부정선거 아직도 자행되고 있네요 기가 찬 일이죠 그렇지만 능높고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러면 뭡니까 정신나간 친구들이 그렇게 지랄 지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목숨 걸고 관철해서 부정선거 방지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왜 그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4월 10일 총선이 또 부정선거에 얼룩진다면 이 또한 대통령이 책임이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싶다면 대통령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틀린 말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선거에서 이기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날인을 사를 걸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 물러서면 선거 하나 많아입니다 이 나라 선관위가 선관위 나라인가 국민들 전부 투표하라고 꼬셔놓고 결과는 자기들이 선택하고 월급은 국민들에서 받고 이런 특정 세력만 받들고 멋지게 적어놓으셨네 이 나라가 선관위 나라냐 국민들 함께 다 여러분들 투표하라고 해놓고 결과는 지들이 다 결정하고 월급은 국민들에서 받아 처먹고 이런 특정 세력의 몸에 야배가 하고 에라이 인간들아 너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인간이고 집에 들어가면 다 아버지 어머니랑 폼 잡겠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막판에 힘을 더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한 번 두 번도 아닌 선거 조작을 무려 아홉 번이나 한 자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성공하면 연구 집권의 결과 본인들 목숨줄이 부기경화로 뒷받기 날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허용하겠습니까 그걸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저들을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고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겁니다 오늘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 1인 1당이 얼마냐 개장왈 19만 원입니다 그럼 사전투표관리관이 뭐하냐 사전투표에서 관리합니다 왜 사전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 날인 못하냐 중앙선간이 지침 100% 따르는 지역선간이 답입니다 국민들이 참 이렇게 봉의대가 사니까 부정선거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으면 윤 대통령이 조직장학력이 뛰어난 사람 선거물을 잘 아는 사람을 투입했어야 되는 거죠 김용민 씨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리버리하게 생겼다나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남자가 남자를 보면 그냥 어리버리하게 보였거든요 그냥 보삼당하겠구나 선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선관이 해체하고 선관이 다시 차리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왜 있뇨 대통령이 왜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바이탈 생명이 선건데 중앙선거관이는 언제부터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하는 기간이 선관인데 무엇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을 계속 보게 되는 건가 윤 정부 국민이 원합니다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 최고의 갑인 국민이 명령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반드시 투표용제에 날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버텨봐도 결국에는 다 끝이 있다는 것을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겉은 조용해도 마음은 이미 지옥불의 한가운데 있을 겁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선거 범죄 집단이고 선거 사기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국에 3,485개의 음면동 자료를 통해 여러분 낱낱이 다 까발기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4.15 총선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선거를 도덕질하고 여러분들 뭐죠 국민을 속였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버텨봐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해도 내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관위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부정이 드러나면 모두 사형감인데 누가 사형에 처해지고 싶겠습니까 부정승을 못하면 그 인간들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인간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인간들은 절박하고 이쪽은 물렁물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라 구하는 일에 힘을 대주시고 머리를 대주시고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없어도 하고 호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도덕놈들 시리즈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근래 복이 되면 양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일요일 아침에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